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지민의 아버지가 최근 3년간 저소득층에게 라면을 기부해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누리꾼들의 훈훈함을 자아냈습니다. 어제 부산 남구에 따르면 지민 아버지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관내 저소득층 세대에 라면 5천여 박스를 후원했다는데요.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약 740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라면 외에도 참치 등 약 220만 원을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지민도 지난달 25일 부산 남구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전달하기도 하고 아버지를 통해 부산과 전남, 강원, 충북교육청에 1억 원씩을 기부했다고요. 선한 영향력도 부전자전이었습니다.